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최애 메뉴 짜장면 먹방입니다 오늘 제가 항상 먹는 새우윤희 짜장 항상 시키던 찹쌀 안심 탕수육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서 주문할 거예요 민족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장면 탕수육 주문 완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질이 너무 좋아요 고기가 핑크빛이야 배고파서 안되겠어 오늘 이거랑 똑같이 먹을 거예요 아나 진짜 먼저 와 건조이 오네요 배고파요 짜장면이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진짜 배가 고파서 소리 쓰려 내 꼬르륵 소리를 ASMR로 들려드리고 싶다 김치를 하나 준비할게요 총각김치 열먹기 상수육이 먼저 왔어요 김치도 마지막으로 반려tag심 대박대박 이거 단무지 2개 달라고 할거야 짬뽕국물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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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비벼볼까요? 비벼볼까요? 짠! 이렇게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콜라먼저 짜장면 소리 미쳤다 미쳤어 진짜 맛있어요 미쳤어 진짜 맛있어요 향수육 소스 찍먹 미쳤어 대추 미쳐먹고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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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생 안심 탕수육인데 찹쌀 탕수육인데 너무 과하지 않은 찹쌀? 되게 맛있어요. 여기는 생 안심 탕수육인데 너무 과하지 않은 찹쌀? 자, 잘 먹고요. 자, 잘 먹겠습니다. 역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 전혀 맛있게 먹기. 양념장이랑 같이 먹으러 갈 수 있는 소스. 소스 한 번 먹은 게 아니에요. 소스는 먹어야지요. 소스는 먹어야지. 소스가 매콤한 것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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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국물 깜빡했어요 짜장면 먹는데 급급해서 여기 짬뽕국물이 또 진짜 맛있거든요 짬뽕국물 하... 오늘은 정보 찍 먹으러 먹을게요 상수육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안 불려고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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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삭해서 눌렀어 고춧가루 식감도 고춧가루라고 떡 lå 이용 고춧가루 고춧가루 홍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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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뼈 건벨 파 분량 그리고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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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야식으로 짜장면 탕수육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